에어팩 경고등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크락션도 안 눌러지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 있는 모든 트위치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모노아이티비입니다. 오늘은 제 차를 한번 다뤄 볼 건데요. 제 차가 K5 2011년식인가? 하여튼 연식은 그 정도는 좀 오래된 차인데 지금 보시면 계기판에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왔지?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어백 경고등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크락션도 안 눌러지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 있는 모든 트위치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리하려고 카센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여기 찾아보니까 이 핸들 안에 클럭 스프링이라는 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스프링이 노후가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러 갈 거고요. 고치러 왔어요. 제가 20년 넘게 다니던 카센터예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정말 오래된 카센터인데 사장님이 되게 잘해주셔서 항상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갈 거냐 하면 아까 그 에어백 등 안 들어오고 크락션 안 눌러지는 거를 핸들에 있는 클럭 스프링이라는 걸 교체할 거고 저 있죠. 저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이렇게 안에 보면 뭔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장님이 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작업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게 클럭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거를 분리해서 교체해 줄 겁니다. 분리된 핸들은 이렇게 있어요. 되게 재밌죠? 이 녀석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클럭 스프링이라는 건데 이 부품이 문제였었습니다. 아무튼 볼리무사히 하고 새로 교체를 합니다. 물론 생정 부품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클럭 스프링을 장착을 했어요. 이제 조립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쇄골로 탈바꿈 됐습니다. 마지막만 조이면 끝나요. 지금 진단기로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밧데리가 뛰었나? 이렇게 수리를 마치고 차 안에 탑승을 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 역시 잘 걸리죠? 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안전벨트 경고등만 들어왔어요. 안전벨트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맺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에어백 경고등이 완전히 사라진 거 보실 수 있으시죠? 특별한 경고등 없이 모든 게 정상적입니다. 아까 핸들에 스위치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한번 작동을 시켜볼까요? 여기 트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주행거리도 바뀌고 외기온도 이런 모드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드 이런 식으로 핸들에 있는 이런 스위치들도 다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락션도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라서 사람들 놀랄까봐 시연은 못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 연결하면 뭐 이렇게 일단 모드들이 다 작동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찍어서 보여드린 것처럼 K5에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아마 현대 기아차들인 경우에는 아니면 모든 차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오면 핸들 내부에 들어있는 클럭 스프링을 교체해 주시면 손쉽게 해결됩니다. 일반적인 카센터 가시면 아마 기종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할 거지만 한 5만원에서 6만원 공인 포함해서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주시면 손쉽게 클럭 스프링을 교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주 가던 카센터가 있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싸게 하긴 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만약에 5,6만원 이상 부르시는 카센터가 있으시다면 음 글쎄요. 거래를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저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돈 많이 안 드니까 얼른 바꾸세요. 크락션이 안 눌러지면 제가 일주일 정도를 몰아봤는데 안전상에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선을 갑자기 들어온다라는지 그런 차량들이 간혹 있는데 경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고랑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조심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친 하루 되세요. 안녕 모노아이 TV